서류 미비자에게 운전면허 취득을 허락하는 법안 AB60이 2015년 1월부터 시행되는 가운데 운전면허증을 신청하기 위해 필요한 구비 서류 목록들이 발표됐습니다. 보도에 이사년 기자입니다. 2015년 1월 1일부터 서류 미비자에게 운전면허를 허용하는 캘리포니아주 하원법안 AB60. AB60 시행을 한 달 반 정도 앞두고 이민개혁 옹호단체들은 LAC 정부와 손잡고 서류 미비자가 운전면허증을 취득해도 이들을 개인정보가 타 기관에 절대 유출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하고 나섰습니다. 또 서류 미비자용 운전면허증 앞부분에는 Federal Limits Apply라는 문구가 들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보고 차별을 드는 등의 사례가 발생했을 때 빠르게 대응하기 위해 이민개혁 단체들은 사법기관과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등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LAC 정부도 AB60 법안이 곧 시행됨에 따라 한국어를 비롯해 각 언어로 안내 책자를 발행해 각 도서관을 비롯해 워크소스 센터, 경찰국 등에 배치할 계획입니다. 서류 미비자가 운전면허증을 따기 위해서는 신분증과 거주지를 증명할 수 있는 두 가지 서류를 준비해야 하는데, 정기, 개스요금, 전화고지서 등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신원 확인 증명서는 2000년 10월 이후에 발행된 가주 운전면허증이나 가주 아이디카드, 한국 여권을 경우 2008년 이후 발급된 여권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학교 서류, 결혼 증명 서류를 비롯해 시정부 발급 서류, 한국 영사관에서 발급한 아이디카드, 외국인 운전면허증 등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모든 서류가 준비되면 인근 차량 등록급 DMV를 방문해 DL-44 신청서를 적어 제출하고 신청서 수수료로 33달러를 지불해야 합니다. 서류 미비자 운전면허증도 일반 면허시험과 마찬가지로 필기시험을 본 다음 지문을 찍고 시력검사 등을 하고 실기시험을 통과해야 하기 때문에 시간에 여유를 두고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LA팀 프레임 뉴스 이사면입니다.